신비어 버튼은 오직 누구도 센서만 구독 꼭 눌러! 핫한 귀신들과 함께하기 퀴즈쇼 걸쑥 퀴즈! 오늘의 게스트는요? 나도 뱀 벌려라구! 흡혈 좀비 춥파카브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생기가 축사 안에 소들을 마구마구 공격한 춥파카브라!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한 빨간 춥파카브라씨! 얼핏 대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정체가 뭐죠? 에헴! 그건 다음화까지 비밀 아닌기야! 아참! 그럼 다시 게스트 소개로 돌아와서! 춥파카브라씨 특기는요? 어디든 날아가는 힘센다에게지! 필살기는요? 무시무시한 급혈통기야!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내주이소!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지! 우리 이한 오빠야 말이죠! 너무 반가버가 폭풍 동물이 다 나더라구요! 치! 뱀파이어의 왕답게 아주 힘이 세더군! 여기서 퀴즈! 오늘 오랜만에 등장한 이한은 어떤 동물과 함께 나타났을까요? 1번 비둘기! 2번 이구아나! 3번 닭쥐! 4번 고슴도치! 네!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3번 닭쥐! 그들이 몰려온다! 신규 소울패스 초파카브라의 습격! 자! 에헤이! 아악! 코스트! 소울패스 시즌3! 초파카브라의 습격! 짜란! 정답 공개 시간! 정답은 바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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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번 박지였습니다에이! 도착!